~~ 우리는 후가 되는 거 어디가 후 근데 그 애 많이 받았어요 아빠 어디가 신입 1에서 네 두 개나 받는 건데 두 개나 받았어요 요거는 또 안받고싶어요? 주변 안받을거에요 그러면? 몰라요 안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그래요 안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? 네 알겠어요 그럼 위에다 얘기할게요 호우는 그냥 안받아도 됐네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네 어우 불안해 어우 불안해요 역시 잘 자랐어요